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희룡!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레전드 맞아? 오! 너 그 채널에서 봤어? 내가 여기한테는 운다 말을 안 했거든. 오! 쓰리장! 내가 안 했었고! 프록셀! 콜레! 또 나왔네. 마늘... 들어가 있어. 무조건 나왔네. 후감기까지 걸려서 맛을 잘 못 느껴. 아, 괜찮아? 안 돼, 가져왔어. 어? 더 느낄 수 있게 안 돼, 가져왔어. 따로 못 드시는 식인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파프리카. 싫어하네. 편식? 아, 편식이 뭐여? 짱구야? 파프리카? 왜 그렇게 안 나와? 이게 진짜? 아, 진짜? 우와! 뭐였는데? 식물이. 프랑스 음식인 라타투이를 연상시키는 4가지 아미즈블씨 먼저 알아 드렸고요. 영국밥? 파프리카 가루? 뭐 냄새 안 해? 이거 손으로 먹는 거, 이? 이렇게 먹는 거 맞죠? 손으로 먹는 거. 그냥 손으로 비춰 먹는 거. 내 손으로 드시는 거. 아, 진짜 부끄럽게 하지 마요. 내가 왜 그래. 하하하. 음! 이거 살짝 매콤한데요? 아, 네, 맞습니다. 파프리카 후면에서. 네. 네. 뭐죠? 과자, 과자. 근데 아직 애피타이전 입고. 애피타이전. 냉정하게 맛이 있는 맛은 아니야. 근데 약간 입맛 돋구는? 향이 돋가진 느낌이라. 딱 그 느낌이에요. 양잉? 양잉. 요즘 워낙 또 바쁘시죠? 네, 맞아요. 전화가 한 하루에 500톤. 진짜요? 500톤이요? 가장 미역국 하나요 이런 거죠. 하하하하하하 아, 형 하지 말라고. 아니요. 감사합니다. 야, 나 굽기가 이분하네요. 맛있는데? 그냥 빵에? 응, 그냥 쫀득쫀득한 빵. 아, 1인당 20만 원 정도 안 돼. 아, 진짜? 원래 파인다이니는 음식의 맛을 보러 온 것이 아니야. 음식을 경험하는 음식이야. 왜 빠게? 우리 교양 있게 하자. 이거 해야지. 아, 이거 목에 해. 목에 하는 거 맞아? 아니, 이거 하는 거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어, 제가 아까 무릎 위에 올려드렸어요. 아, 무릎 하는 거구나. 흰옷 입으신 분들은 가끔 목에다가 어, 그렇죠? 근데 손 너무? 저희 이번에 준비해드린 음식은 간장게장입니다. 왜? 선생님 사기치시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게장이죠? 저 이제 맨 아래쪽에는 부드러운 두부가 있고요. 왜? 그 위쪽에 이제 간장게장 봐. 맛있다. 아니, 게장 내장 맛 나. 오, 진짜 맛있다. 오, 개 내장 맛 나. 그 게딱지 비벼고 그때 그 맛 난다. 어머, 이거 어떻게 진짜 간장게장 맛 나지? 고려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너도? 어, 나도. 트러플도 잘. 근데 원래 간장게장은 약간 호불호 타는 음식이야. 맞아요. 비린맛 나가지고 파는 거. 입에 맞으시나요? 아, 예.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맛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원래 간장게장을 못 먹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도 입맛에 맞네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얘는 먼저 먹겠습니다. 비밀. 비밀 좋다. 누가 더 맛있게 하는 거 맞죠? 보여 드리면 이렇게. 여기가 담아본가. 여기가 담아본가? 이거 저게. 이게 굽어버리네. 이게 그냥 완전 깍두기 같은데 깍두기도 아니고. 이게 파스타면을 하나하나 따가지고 쌀처럼. 오, 식감 대박이야. 무슨 떡 같애. 쫀득쫀득해, 쫀득쫀득. 그럼 어떻게 깍두기 맛이지, 깍두기 맛은 아니에요? 그냥 깍두기죠? 아니야, 깍두기 아니에요. 오케이. 사실 저희가 잡았습니다. 깍두기만 놔요. 이거에 대한 의도는 확실히 저희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밖에 나오는데 신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다. 포크인 것으로 보아하니 다음은 고기군요. 사랑입니다. 한 입도 못 마시는데? 그저께 모수 같아 와가지고. 모수는 현재 클로즈 상관이야. 지금 영어 말은 없는데. 국밥은 약간 맑은 버섯 국밥 뭔지 알죠? 그런 맛이 나고. 엄청 쫄깃쫄깃해. 너무 맑아서 맛있다. 고소하네. 진짜 신기하다. 이게 그 미역국입니다. 미역국 국물이 있고 가정이 똑같아. 먹어봐. 안성재 셰프님? 코를 떨어야 돼? 어떠세요? 와.. 아우맛도 같네요. 아니 근데 생선이 진짜 맛있어. 생선이 엄청 쫄깃다. 엄청 부드러워. 오 이건 맛난다. 진짜 맛있다. 이거 보면서 진짜 먹어보고 싶어. 갑자기 미역국이래. 그래서 엥? 저게 미역국? 나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미역국? 그리고 이 미역국 짭조름한 게 딱 소스의 제격이다. 와 근데 진짜 맛있어.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네 미역. 응. 이렇게 위에 백합이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릇도 되게 예쁩니다. 바늘이 들어가야 되네. 와 너무 맛있다. 응. 진짜 맛있다. 수제비 식감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그냥 진짜 수제비인데? 수제비야. 편하시지 않을까? 안이 안 배어있을 것 같은데 되게 잘 배어있어서. 너무 맛있습니다. 와 더 먹고 싶다. 배불러? 곤란해네. 곤란해네. 왜 저러고. 곤란해맛이 탄산 때문이지? 괜찮아요. 원래 야락했습니다. 너무 맛있네. 맛있다. 근데 이런 음식점은 혹시 화장실 중간에 가면 안 돼? 아 가도 돼. 그럼 띵띵하고 말씀드리고 와야 돼. 음식 나오는 시간때로. 아 진짜야. 맞아? 아 진짜야. 맛있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계탕. 삼계탕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삼계탕을 싫어하는 이유는 모래 불은 것 같은 닭껍질을 싫어하거든요. 스킨은 튀겼어요. 부은 다음에 튀기고 바삭하게. 그런 삼계탕은 없고 맛있게 드세요. 한국보다 더 잘 씻기셨어. 여기가 없어요.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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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삼계탕입니다. 여기 안에 이렇게 밥이 또 삼계탕처럼 밥이 또 따로 있네요. 진짜 삼계탕이네. 와 이거 진짜. 진짜 맛있다. 사실 너무 떡살이잖아. 떡살. 떡살 싫었는데 이거는 딱 먹고 싶은 부위에다가 겉이 바삭하니까 후라이드 치킨에. 뭐 안에. 안에 차 프라이 밥도 들어있어서 될 것 같아요. 응. 이거 뭐야 은행이요? 선생님. 네? 저 화장실에 흡방하고 있는데. 아 혹시 흡연이세요? 아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아 그럼 맘대로 갔다와도 되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딱 그 흡뱅우리사에 나온 그대로고요. 음.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진짜 맛있어. 굽기가 이분하네요. 음. 고추장은 원래 뒷맛이 엄청 텁텁하잖아요. 응. 엄청 산뜻한 고추장. 그냥 거품토랑 차려져. 먹으면. 엄청 산뜻해. 근데 스테이크가 진짜 맛있다. 이거 아스파라거 달라고. 응. 엄청 뭔가 시원해. 근데 진짜 고추장은 아닌 것 같긴 해. 부드러워. 네. 메인이 나왔으니 기저트 차례 들려. 네. 그렇지. 봉골레 너무 맛있네. 봉골레가 시그니터로 왔어요. 아 맞아요. 전지. 봉골레가 제일 맛있긴 한데. 봉골레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봉이? 아. 건담 건담. 맞죠? 전 아닙니다. 아니 근데 건담 바로 왔니? 오른쪽에는 이제 청사과랑 소르베 같이 준비해드렸고요. 샤르페트랑 배 컴퓨터. 안 섞여요. 엄청 상큼해. 정상함. 상큼함이 느껴져요. 오. 진짜 예술이다 이게. 오르골이라는 초코 케이크거든요? 샤르페트랑 아니 이제 평가당하잖아요. 아니 이거. 기존에는 원래 까만 초코 케이크였어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아 옛날에 와갔네. 간장 뭐해주세요? 간장까지 들어있습니다. 네? 그럼 그러시고요. 아. 어쩐지. 오? 오? 설마. 우와. 우와. 오 대박. 즐거운 시간 되세요. 오 저거 저거 저거. 자우네.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위에 있는 게 데코인 줄 알았는데 먹는 거래요. 열면 안에 카라멜처럼. 와 진짜 맛있다. 와 단 거 잘 먹었다. 근데 이거 커피 있어야 해요 무조건. 나같이 단 거 좋아하는 사람도 커피 없으면 못 마셔. 아 저희가 건담이 원래 있었는데요. 건담이 없어지고. 아 제가 냉보때 왔어갖고 헷갈렸네요. 아 냉보때는 건담 안 했어요. 아 근데 지금 딱 개별인 거예요? 아 나 진짜 배 터질 것 같아. 근데 약간 이게 식감이. 이거를 같이 먹어야 돼 누나. 근데 이거를 같이 내가 떡볶이 줄게. 왜 밑에 밑에 베이스 쿠키를 같이 먹어야 돼? 아니요. 아니면 너무. 아 딱 배부르다. 잘 먹었다는데. 아 너무 좋았다. 또 여러분 형이랑 누나들 덕분에 또. 웃으면서 재밌게 한 거니까. 여러분 그래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어 아니 내가 계산하고 나가야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 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오케이.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아 어디가. 기다릴까? 아 아니야 아니야. 하고있어 하고있어. 뭘. 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계산할게. 어. 카드 취소 가능할까요? 아 제가. 아 뜯나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딱 나오려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아니야 언제 와 보겠어? 아 지수 덕분에. 그러니까 지수 덕분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다들. 다들 들어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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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